지난 9월 대구 인구가 1,800명가량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0년 1월 이후 5개월을 제외하고 88개월이나 순유출됐습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대구는 1,861명이 순유출됐으며 2010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93개월 가운데 단 5개월을 제외하고 88개월간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30대와 20대 이동률이 전년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대구가 대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